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데요.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숙제가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흔들리는 혁신이 문제 있죠. 자신의 사법 리스크 다시 불거졌죠. 여기다가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선 검찰 수사 계속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서요. 이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바쁘니까요. 그냥 지역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여름휴가 바로 끝나면 결산이 있고 국정감사 있고 하기 때문에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보좌진은? 보좌진은 이번에 다 2주씩 다 보냈습니다. 보좌진이 2주 휴가를 주고 의원님은 계속 일하시고? 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래도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랜다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여쭤볼 게 많은데 혁신위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노인평화 발언이 끝나지 않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혁신위에 관해서는 이미 당 지도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안팎 여론을 들어갔고 처음에는 정규국회 초반까지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정규국회 전에 활동을 종료하고 혁신안을 당에 지천하는 걸로 정리되어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한 다음에 대한 노인회를 찾아서 사과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미 당사자인 김은경 위원장도 가서 사과를 했고 또 옹호 발언했던 양이원영 위원도 가서 사과했습니다. 특히 박광원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와 같이 가서 사과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다시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특히 당사자인 김은경 위원장이 방문해 사과했을 때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께서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갖다 놓고 약간 폭력적인 방법으로 깜을 때리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저는 어르신들도 이제는 마음을 좀 푸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관련해서 이해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모욕적이다 이렇게까지 반발을 했던데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또 오죽하면 또 그랬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문제는 이런 정도를 정리하고 나라 안팎의 현안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또 민주당을 좀 지켜봐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은경 위원장이 사과라고 한 그 자리에서 했던 이런 시부모 모셨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또 신우이 된다라는 분이 또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건 개인사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께 여쭤볼 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정치적 현상은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신우이 분이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데 또 이와 관련해서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이 또 어떻게 또 자기 의견을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까? 가정 문제인데 어쨌든 혁신의 활동 시한이 꽤 많지는 않은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8월 20일쯤에 마감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굉장히 촉박한 것 같고요. 어쨌든 마감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지방순회하는 건 저는 정리하고 당내 의견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들고 당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는 특히 당내 소위 비판적인 의원들 또 쓴소리 많이 하는 의원들 또 언론에서 소위 비명이라고 하는 비명으로 지칭된 의원님들 또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본에서. 그런데 지금 이른바 지금 의원님 말씀은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의원제 폐지 주장에 나온 바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발이 컸는데 폐지까지는 안 가지만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당연히 권고할 예정이다. 혁신이가. 이런 보도는 이미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변경하세요. 지금 대의원 제도가 실제로 민주당의 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당대회 때 대의원들의 표가 일반 권리당원들보다 한 60배 이상 더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페이지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당법상 각 정당이 대의기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의원 대회 대의원을 두지 않게 되면 지역의원을 위해서 전당원 대회를 갖는 건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가 바로 구현되기는 적절치 않은 거고요. 다만 더군다나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역세가 굉장히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배를 위해서도 대의원제는 유지해야 되는데 다만 이번에 문제 돈 봉투 사건의 문제 된 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표가 너무나 권리당원보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조정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축소할 건지는 혁신이 안이 나와봐야 되니까 여기서 의원님께 그것까지는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또 김은경 위원장하고 저희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공천도 손볼 수밖에 없다.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던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그런 변화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현 상태에 현행 당원 단계 위에서 경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신진 인사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일괄해서 조금 점수를 깎아갖고서 경선 때 그런 방법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갖고 아니면 신진 인사들의 어떤 가점을 좀 더 준다든지 해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지 현행 제도 갖고서는 신진 인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돌발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공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섰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까지 정해서 출무한다고 했고 결국은 또 이게 계획에 대해서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국민의 눈높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결국 당원이나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럼 경선 과정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당의 사전에 의원들을 심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공천 과정에서도 충분히 공관위에서도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천 단계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8월 영장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소환 조사할 거라는 얘기도 계속 흘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저는 자꾸 여러 가지 설만 나오는데 검찰이 정말 수사의 원칙 법과 원칙의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혐의가 있다고 하면 소환해서 부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설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어쨌든 검찰발 단독기사로 8월 소환설 백현동 소환설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에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형태든지 정면으로 거기에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빨리 해 주길 바랍니다. 정면으로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진해서 영장철질심사 출석한다라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되나요? 회귀 중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회귀 중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본인이 어떠한 불채부투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미 서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수도 그걸 존중해서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오늘이 8월 7일이니까 내일 8월 8일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저번에 이 자리에 나왔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내일 재판을 기해서 아마 쌍방울 대북송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국회 회귀 시작 개시된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일단 대북송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무관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군 문제는 500만 달러 스마트팜 대가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300만 달러는 방북 대가로 얘기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성태 전 회장을 갖다가 깡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포 깡패들이 800만 달러 되는 돈을 갖다가 혜택의 당사자라고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일면식도 없이 그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술자리에서 전화통화 한 번 하고서 그걸 갖고서 통화한 걸 갖고 보고했다 또는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전혀 상식적이 아닌 얘기고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를 대리인 내지 창구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흔히 조폭 관련 영화에서 보듯이 100만 원만 빌려줘도 다 서명하고 나련하고 도장찍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혀 상점은 맞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 수사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10개월 이상 구속돼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전 검찰 력을 동원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술을 지금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바꿨다 안 바꿨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전당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진짜?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부인 말씀 다르고 이화영 부지사 쪽 얘기 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대개 검찰 발의이기 때문에 아는 거 검사하고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부지사의 배우자가 자주 면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10개월 이상 구속돼 있으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아요. 빨리 사건을 종료시켜서 기소하면 기소하면 수사가 끝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조금 애매하게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을 좀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인도 입건했죠 지금? 그게 지금 이 단계에서 부인을 입건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압박용이라고 보세요? 압박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이나 소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부인 오히려 부인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압박하려고 지금 입건 얘기가 나왔다? 지금 검찰이 저는 좀 어쨌든 사실상 정치적인 행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권도 그렇고 백현동권은요? 백현동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백현동권 관련해서 어떠한 새로운 진술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이야기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 대북 송금과 같이 엮어갖고 조사를 하겠다 또는 구성형 입장 청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달라진 증거가 뭐 있겠냐고요.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늘 얘기했지만 진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이 됐잖아요. 또 한 보도로 보니까 다음은 권순일 전 대법관 차례라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대정동 관련 수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저는 진짜 정말 답답한 게요. 이게 언제 나왔던 겁니까? 사실은 원래 대정동 사건에 볼류는 50억 클럽 소위 그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대정동 관련해서 대정동 피고인들로부터 50억 받았던 여러 가지 전직 검사들 판사들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동안 뭐 했습니까 사실은요. 그분들이 이재명 당대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전원합의처에서 대법관 한 분이 그렇게 판결의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정도로 대법원이 취약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진단은 백현동 대장동 대북손금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수사가 전부 다 검찰이 정치적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노름 내지 정치적 게임의 지향점 목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약간 부도독한 정당. 또는 이런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또 이재명 당대표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몰아붙여서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총선 때까지 민주당을 이재명 사법 리스크 털에 가둬놓고자 하는 게 지금 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의도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당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유발될 것이고요. 이래 검찰이 또 정권이 총공세를 하는 이 측면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정기국회 이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년 총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기국회까지는 예산이라든가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다른 신경을 못 써요. 그 이후에 총선을 위한 어떤 당내 기구들을 만들고 할 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한 파퀴 예를 들어 의견들을 종합해갖고 또 당의 변화와 혁신을 안들을 그 당시 구체적으로 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당의 승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넉 달 전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때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국회 후에 이재명 대표가 용단을 내려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단계에서 만약 한 3 4개월 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고 하면 그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도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월 사태월 설 12월 비대위설 이런 걸 당내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지금은 검찰이나 정권의 총체적 또는 총력적인 어떤 공세에 대응해갖고 당이 좀 일치단합해갖고 대응하고 또 민생 현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의원님 말씀대로 내가 몇 달 뒤에 나 아까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할 거를 몇 달 전에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문제는 지금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국회 후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같은 경우는 의원님의 개인적 전망 내지 희망입니까? 저는 뭐 지금 정기국회 이후에 비대위로 전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단계에서 뭐 제가 희망하거나 또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검토도 그때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된 것이죠? 저도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년 5월 30날까지가 이재명 당대표의 국회의원으로서 임기인데 지금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불출마한다고 하면 그 순간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이라고 할까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국회의원이 다음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라든가 다른 데서 어떻게 해당 의원실과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건 매우 무책임한 거고요. 그런 불출마 문제도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라든가 국회의원에서의 책임의 측면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총선 공천 단계 에 가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도 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건 다 열려 있는 거죠. 어떤 의원은 차라리 정치 1번제인 종로에 출마라 이런 개인 의견도 좀 내놨던데 그런데 이제 정치 1번제는 종로가 아니라 용산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로나 용산이나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요? 아니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용산에 한번 출마하는 카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내년 총선에 어디 출마할지를 당내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잔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성만 의원은 구속력성이 기각이 되긴 했는데 이건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정권 전 사무총장의 녹취라든가 강래구 전 수장공사 감사의 여러 가지 진술 같은 것이 일부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영장신문 과정에서 의원 명단 나온 것. 19명의 의원의 명단이 나왔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부 명단이 지금 언론에 노출돼서 공개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정황이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황만 갖고 국회의원의 어떤 정치 생명을 끊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언론플레이라고 그러십니까? 언론플레이 아니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플레이라고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해당 판사나 변호인이나 아니면 검사이면 알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어떻게 정황만으로 해당 국회의원의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19명 의원들 관련해서는 검찰은 출입기록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그 당 cctv에서 해당 위원장실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갖고 지금 정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위험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거 하나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젠벌이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문재인 정부 탓 민주당 탓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가 1년 3개월 됐습니다. 대선 끝난 지 1년 5개월 됐어요.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지금 전 정권 탓하고 있겠습니까? 6년 중에서 사실 어떤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시작보다도 마무리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도 모든 가장 마무리 1년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간 동안 집권에 있으면서 전 정권 탓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정권이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그걸 반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